27번째 포인트, 기본 문법 활용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하단에 변수 활용,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개요라고 해서 비트, 컴퓨터의 명령 전달 방법 등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이거는 우리 컴퓨터의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우리 시험에서는 사실 시험화하기는 어려운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자.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 이 비트라든지 컴퓨터 명령 전달 방법에 대해서 우리 전공자분들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 비전공자분들은 사실상 접하기가 쉽지 않은 영역 중에서 하나다. 왜냐하면 계산식이 들어가거든요. 이 비트 연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대비하는 입장에서 실제로 시험화되지 않는 부분은 과감하게 넘어가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건데 기본법 활용하기, 여기 비트하고 컴퓨터 명령 전달 방법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화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그건 하나의 가능성과 어떤 퍼센티지 면에서 어렵다는 거지 언제든지 이론적인 면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험에서의 비중은 크게 높지 않다. 만약에 나온다라는 확률을 계산해본다고 가정해보면 1% 미만의 확률로 출출될 수는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감하게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프로그램 시스템 구조에 대해서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뭐 그렇다고 해서 시스템 구조가 어떻게 됐냐 그런 것보다는 이 프로그램 명령어 처리 과정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인출이 있고 해석이 있고 실행이 있고 기록이 있잖아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컴퓨터 프로그램이 작동을 한다라는 상식선 혹은 어떤 기본적인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앙처리장치에서 중앙처리장치에서 우리가 중앙처리장치에서 CPU라고 하죠. 이런 CPU에서 우리가 데이터들을 어떻게 처리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시험 문제화 될 수 있는 부분 어떤 이런 순서에 대해서 시험 문제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만 한번 체크하시고 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여기 이 페이지 보면 명령어 형식도 있고 프로그램 구성 요소가 있는데 이 명령어 형식은 우리 필기시험에서도 나왔던 부분 중에서 하나예요. 그래서 하지만 우리 실기시험에서는 시험화 되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가볍게 읽어봐 주시면 되고 다음에 프로그램 구성 요소에 대해서는 이거는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어느 부분을 알아두셔야 되냐면 우리 성형구조에서 Q하고 스택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나머지 틀이라든지 아니면 순서 파일, 새김 파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준비는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 Q하고 스택에 대해서는 알아두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Q가 뭐고 스택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해보면 우리 일단 그 스택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스택은 우리가 선입선출이란 말이죠. 선입선출에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선입선출은 P4라고 하죠. First in, First out. 근데 스택은 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Last in, First out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Last, P, Lip4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Last in, First out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늦게 들어온 데이터가 첫 번째로 처리된다는 의미이고 Q는 이와 반대되는 P4, First in, First out이라고 얘기를 해요. First in, First out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이 First in, First out은 뭐예요? 첫 번째로 들어온 데이터가 첫 번째로 나간다. 첫 번째로 처리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개념 정도만 알고 가시면 돼요. Q는 뭐다? 첫 번째로 들어온 데이터가 첫 번째로 처리되는 거고 스택은 마지막에 들어온 데이터가 마지막에 첫 번째로 처리된다. 라는 이런 개념적인 내용만 체크해 두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할 건데 여기서 용어 정리라는 게 있어요. 변수가 있고 식별자가 있고 바인딩이 있어요. 그럼 변수란 뭐예요? 변수란 데이터를 넣는 하나의 가상의 공간, 메모리 공간을 우리가 총칭해서 변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식별자는 변수명이 식별자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 변수에 대해서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죠. 변수명이 어떻게 됐는지 변수명이 A인지 B인지 C인지 그렇게 구분을 해줘야지 달라 인지를 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식별자다. 그러니까 식별할 수 있는 하나의 객체, 하나의 오브젝트 이 모든 것을 대부분 식별자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바인딩이라는 건 뭐냐면 변수에 데이터를 집어넣는 일련의 과정을 얘기를 해요. 여기서 정적 바인딩, 동적 바인딩으로 구분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럼 정적 바인딩은 프로그램 실행 시간 전에 속성을 연결하는 방식 동적 바인딩은 프로그램 실행 시간에 속성을 연결하는 방식 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적 바인딩은 뭐예요? 이미 어떤 특정 변수에 특정 데이터를 이미 넣어놓고 프로그램을 돌리는 그런 과정 그런 프로그램을 정적 바인딩이라고 그러고 동적 바인딩이라는 것은 특정 변수에 어떤 특정 데이터가 들어가 있든 들어가 있지 않든 프로그램의 구동 과정에서 데이터를 넣겠다라는 것이 바로 동적 바인딩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선언 부분과 영역 부분이 있어요. 명시적 언어, 묵시적 선언, 묵시적 선언, 정적 영역, 동적 영역이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읽어보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상 우리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이 파트에서는 가장 나올 수 있는 확률은 뭐겠어요? 바로 프로그래밍. 우리가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해놓고 거기다 구멍 뚫어놓고 프로그램을 완성하는 그런 프로그램 문제가 많이 나오지 이런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시험 문제는 지금 첫 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떤 세밀함을 더 요구한다고 하면 명시적, 묵시적, 정적, 동적 이렇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이런 세세한 문제까지 낸다고 가정한다면 우리 시험 문제는 정말 수능 문제가 아니라 30문제, 40문제를 내야 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해져 있는 20개 내외로 최대 제가 볼 때는 한 25개까지 혹은 20개 안쪽 28개 문제 그 정도 선에서 출제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한정된 범위 안에서 출제가 된다면 사실상 우리 이런 문제는 나올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가볍게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할당이라든지 데이터 타입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연산자에 대해서 밑에 우선순위라고 쭉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부분은 우리 실기 전에 우리 필기를 학습했을 때 다뤘던 그런 내용들일 거에요. 그래서 우리 필기에 있던 문제들에서도 모의고사 문제라든지 어떤 단원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다뤘던 문제들입니다. 단학연산자, 산술연산자, 비교연산자, 논리연산자, 사망연산자, 대입연산자의 우선순위, 어떤 걸 먼저 처리하냐라는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가볍게 한번 쭉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연산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연산자는 여기 나와 있는 산술연산과 그 다음에 관계연산자들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그리고 논리연산과 비트연산이 있고 다음에는 명령어 프로그램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 주셔야 될 거는 산술연산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산술연산, 산술연산에 나와 있는 더하기, 빼기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그램이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더하기, 빼기, 나누는 게 곱하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초등학교 수업을 열심히 들었다면 충분히 이해는 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쫙 읽어봐 주세요. 더하기는 말 그대로 우리는 더하기고 빼기는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리고 이 퍼센트는 이 퍼센트가 문제가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퍼센트는 뭐냐면 값을 나눈 값의 나머지를 얘기해요. 나머지를 출력을 한다. 예를 들어서 4 나누기 2는 뭐예요? 2는 4, 나머지가 0. 그러면 우리가 이 나머지가 0이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B가 2고 C가 2예요. 근데 우리는 이 퍼센트, 이 문법을 어떻게 쓸 거냐면 A는 B, 퍼센트, C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A의 값은 뭐가 돼요? 0이 되죠. 왜냐하면 2 나누기 2는 뭐예요? 답은 1이지만 2 나누기 2에 쓸 때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 값은 1이 0이죠? 2 나누기 2에서 1일 때 1은 2일 때 0. 나머지가 0이죠? 이 나머지가 0이기 때문에 A가 1이 0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술연수에서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이 퍼센트가 가장 많이 나오긴 해요. 그래서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전산이나 컴퓨터, 컴퓨터 이런 부분 IT 관련돼서 대학에서 학습을 하셨던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들 아시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비전공자분들도 많이 보시죠. 우리 시험을 우리 비전공자분들이 이 퍼센트를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린 체크는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다음에 보면 관계연산자라는 게 있죠. 관계연산자는 크다, 나,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크다. 그 다음에 이거는 데이터가 같냐 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때 배웠을 때 산술연수에서는 A는 B 이게 같다라는 표시잖아요. 근데 우리 프로그래밍에서는 이게 같다 표시가 아니라 A는 B 이 두 개가 있어야지 같다라는 표시예요. 그러면 우리 프로그래밍에서 이 는은 뭐예요? A는 B는 이건 뭐예요? A라는 변수에 B의 데이터를 집어넣겠다라는 게 바로 이 는의 표시죠. 그래서 이 는과 이 는이 두 개 있는 거하고 구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면 다음에 이 느낌표가 있죠. 이 느낌표 연산은 부정연산이에요. 그래서 이 느낌표가 있다는 거는 부정연산이기 때문에 이 는이 있다는 거는 같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는 지금 이 표에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논리연산 그리고 비트연산이 있는데 이 부분은 가볍게 한번 넘어가주세요. 왜냐하면 이 논리연산 같은 경우는 우리 시험문제화 될 수가 있는 부분이지만 이 비트연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려워요. 우리가 비전공자 학생들이 접하기는 사실상 지금 설명드리기도 시간 제약도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시험문제화 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가볍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비트연산에 대해서 만약에 이 비트연산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신다면 가볍게 그냥 넘어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왜냐? 우리 시험문제에서 비트연산에 대해서는 잘 다루지는 않아요. 우리가 시험문제가 바뀌었다고 해도 우리의 시험문제는 기존 것을 계승한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어떤 것, 쿼리 문제라든지 어떤 프로그래밍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던 학습 방법을 그대로 쭉 하시면 되는데 지금 프로그램 영역이잖아요. 기존에 있던 문제들을 쭉 봤고 기출문제를 봤을 때도 어떤 비트연산자에 대해서 묻는 문제들은 거의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심하시고 이 비트연산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쭉 읽어보시되 만약에 내가 이거 잘 모르겠어 라고 하시면 다 모든 걸 안고 갈 수는 없어요. 우리 시험에서 과감하게 정리하고 가시는 것도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비트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 않는 이유는 가성비가 안 나온다. 소위 말하는 우리 가성비 투입 대비 산출문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가 혼이 많으니까 ROI라고 그러죠.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너무나 성과가 안 나온 부분이 바로 비트연산이에요. 제가 아까 전에 우스갯소리로 1% 미만의 확률로 출제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부분도 바로 그 영역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너무 1% 미만에 있는 그 내용 가지고 다음은 명량문입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문법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문법이 바로 시험 문제에 화화되거든요. 그래서 명령문에는 if문하고 스위치문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if문은 뭐예요? 창과 거짓을 나타내는 거고 스위치문도 창과 거짓에 따라서 어떤 조건에 맞춰서 분기를 처리를 하는데 그때는 case문으로 분기를 처리를 해요. 그래서 if문은 봤을 때 기본 문법은 이거죠. if하고 괄호하고 여기가 조건식. 조건식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배웠던 a하고 b는 같다. 혹은 a가 b보다 크다. b보다 a가 크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조건식. 이게 참일 때, 이게 참은 뭐예요? true죠? 이게 true일 때 이 조건식이 해당된다는 거고 그리고 예제를, 네 여기 나와있네요. 여기 true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예제 두 번째 보면 a는 10이고 b는 5래요. 근데 조건이 뭐예요? a하고 b하고 조건을 했는데 a가 b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죠? 이게 뭐예요? true. true죠? 그러면 이 로직이 수행된다라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우리가 연산자 타입에서 불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진짜 참과 거짓을 뜻해요. a가 true. 그리고 불린. b는 false. false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전에 우리 조건연산에서 이게 있었을 거예요. a하고 b. 그러면 이게 뭐냐면 오하 조건이거든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돼요. 그러면 a가 true거나 아니면 b가 false야. 그러면 뭐예요? 둘 중에 하나만 true면 되니까 바로 이 로직을 타는 거죠. 다음으로 볼게요. 이 if ors 문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if ors는 우리 if 문하고 똑같아요. 단지 여기 earth라는 게 있죠. 이거는 뭐냐면 내가 if 문 안에 쭉 썼어. 그리고 이게 기본 문법이었잖아요. 여기가 true일 때 이걸 타잖아요. 이 earth라고 하고 여기 이렇게 있으면 이게 true가 아닌 것을 여기다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예제를 보자고요. 여기 if 하고 b는 a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죠. 59 그다음에 60. 이게 true예요? true죠? true일 때 타는 조건이 이거고 만약에 지금 이 문제가 a가 59고 b가 60이라는 가정이었는데 반대로 a가 60이고 b가 59라고 가정해볼게요. 그러면 59는 60보다 크다라는 게 이 조건식이죠. 이거는 true예요? 펄스예요? 펄스죠. 누가 봐도 59는 아 네 여기가 60 60 그렇네요. 60, 59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펄스가 된다. 그럴 때 펄스 조건을 태운다. 네 예제 2번을 보면 a가 true고 b가 펄스예요. 이 조건이 뭐라고 그랬죠? 이 조건이 오아 조건이라고 얘기했죠? 오아 조건은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돼요. 둘 중 하나 이상 만족 근데 a가 true b가 펄스예요. a가 true이기 때문에 이미 만족을 하죠. 그러면 이 로즈를 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예제 3번. a가 true이고 b가 펄스예요. 근데 end, end 조건입니다. end, end 조건은 바로 아까 전에 오아 조건이라고 했죠? 이건 end 조건이에요. 둘 다 만족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는 펄스고 하나는 true예요. a가 true b가 펄스. 펄스. 이 두 개 모두 다 true여야지 이 로직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둘 다 true가 아니죠? 그러면 바로 밑에 있는 조건식을 타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이 밑에 있는 조건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상단에 있는 조건식이 조건식에 해당되지 않으면 바로 이 얼스문을 탄다라고 했죠? 바로 조건문이 성립되지 않으면 바로 이 얼스문에 있는 이 로직이 수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if, 얼스 기본 문법이라고 해서 if 조건식 나오고 또 if, 얼스가 나오고 또 if, 얼스가 나오고 얼스가 나와요. 우리가 하나는 봤어요. if 다음에 얼스가 나오는데 if 다음에 얼스, if가 나오는데 어느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얼스, if라는 것은 뭐냐면 직관적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만족을 했으면 이 로직을 타는데 이 if문이 만족하지 않았어. 그러면 이 다음 문장이 if, 얼스의 조건을 타게 됩니다. 이 if, 얼스의 조건을 봤는데 여기서도 안 탔어. 그러면 다음 조건이 얼스, if의 이 조건식 세 번째 거를 타게 되죠. 이 세 번째 게 만족을 하게 되면 이 로직이 수행되겠지만 이 세 번째 로직 자체가 만족을 못하면 이 마지막 이 얼스의 로직이 수행이 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기는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if문 혹은 if얼스문의 확정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제의 밑에 잘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쫙 보시면 쉽게 이해는 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서 우리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스위치문이에요. 스위치문은 그 조건식이 있고 값에 따라서 데이터가 달라지는 어떤 로직 수행하는 로직이 달라지는 그 기본 문법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우리 예제로 한번 넘어가 보죠. 뭐 먼스가 5이고 그 다음에 스티닝하고 시즌이 빈값으로 나와 있고 이 스위치문 이 얼스가 아까 뭐였죠? 5였죠. 그리고 이 케이스문이 이렇게 적 있어요. 이 먼스하고 이 케이스문하고 데이터가 같은 것만 찾으면 돼요. 그러면 이 5번이니까 케이스 5 이 5에 걸리죠. 그러면 이 로직이 수행이 된다. 이게 바로 수행 로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모두 다 만족을 못했어. 그러면 만족을 못했으면 여기 마지막에 지금 이 예제에는 없는데 디폴트라는 구문이 있어요. 디폴트라는 구문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근데 이 구문이 만족하지 않다라고 그러면 이 디폴트에 해당하는 로직을 수행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제 2번도 그 예제랑 다르지 않으니까 한번 가볍게 한번 보시면 돼요. 다만 여기 한번 이것만 체크해 볼게요. a는 3이고 b는 1이래. 그리고 스위치문에서 a-b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 있는 데이터는 뭐예요? 3-1이니까 2가 되겠죠. 그러면 케이스 2에 해당하는 이 로직을 수행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반복문 반복문에는 while,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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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이렇게 있어요. while문은 이 조건식이 항상 true일 때 수행하는 로직이에요. while문에서는 조건식 조건식이 true일 때 수행되는 로직이 바로 while문이고 넘어가보죠. 예제를 한번 볼까요? while문의 a가 여기가 true죠. 그러면 이 while문은 무한루프를 도게 돼요. 이 무한루프가 뭐냐면 이 로직이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한다는 거죠. 여기 한번 수행하고 또 한번 수행하고 또 한번 수행하고 또 한번 수행한다라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 로직을 정확하게 보려면 이 예제 3번이 가장 정확한 로직 같긴 하네요. a가 0일 때 a가 0일 때 a가 4보다 작을 때 이 조건이 해당되면 이 밑에 있는 로직을 수행하겠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 로직 밑에를 수행하다 보니까 여기 a++가 되고 있어요. a++는 뭐예요? 이 int형의 a++는 정수형 1을 더해주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돌때마다 이 0이었던 값이 1, 2, 3, 4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와일문이 계속 반복이 될 때 나중에는 이 a라는 값이 4랑 동등해지거나 혹은 4보다 커지는 부분이 있겠죠. 그 전까지 이 와일문이 수행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하단에 설명 잘 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펌은 반복문이죠. 여기서 초기값 조건식 증감식 이라고 되어 있는데 초기값은 반복문의 시작 또는 기준점이 되는 값이고 조건식은 반복문의 수행조건 그리고 불림값 참인지 거짓인지 이 부분으로 판단하고 증감식은 반복문 수행 당시에 수행시에 다음 수행할 방향을 제시를 해요.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이 부분도 뒤에 예제로 한번 보시죠. 우리가 반복문은 반복문이라고 했어요. 첫번째 a가 0일 때 a가 10보다 작을 때 그리고 플러스 플러스 1을 해준다 라고 했죠. 변수 a의 값이 반복문을 통해 증감식 플러스 플러스 1씩 증가한다고 했죠. 그리고 변수 a의 값 반복문을 수행하는 동안 0부터 9까지의 값이 될 때까지 반복문을 수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첫번째 초기값 그리고 이게 조건식 이라고 했죠. 이 조건식이 a가 10보다 작을 때 계속 루프를 도는 거예요. 첫번 처음에는 a가 0이었다가 여기 증감식 a 플러스 플러스가 있죠. 여기서 계속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을 하면서 1, 2, 3, 4 쭉 이렇게 나가게 될 거예요. 결국에는 나중에는 9까지 가겠고 9는 10보다 작죠. 결국에는 10까지 가겠죠. 10 하고 10 하고 누가 작다고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여기서는 거짓이 되는 거예요. 이 이후부터는 결국에는 루프는 어디서부터 도냐 어디까지 도냐 a가 0부터 9까지 일 때 이 루프를 반복문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제 2번에 대해서는 예제 2번은 0부터 10까지의 합을 구하는 기본 프로그래밍 이에요. 여기서 포문을 사용해가지고 더하기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실제로 한번 더하기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실제로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컴퓨터로 할 수 없는 환경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손으로 해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밑에 하단에 손으로 쭉 나와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직접 한번 써보면서 이런 원리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제 2번은 반드시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두 와일문 입니다. 우리가 와일문만 다뤘을 때는 뭐였어요? 와일문은 조건식이 맞으면 수행하고 조건식이 맞지 않으면 수행하지 않았죠. 근데 두 와일은 처음에는 조건을 보지 않아요. 무조건 수행한다. 처음은 무조건 무조건 로직 수행 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외에는 똑같아요. 와일문하고 처음에는 로직을 조건을 보지 않고 수행하다가 그 이후에 조건식을 확인하고 이 조건식이 맞으면 다시 한번 로직을 수행하는 게 바로 두 와일문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해하기 쉬운 거는 예제 2번이에요. 예제 2번에 대해서는 한번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실제로 손으로 한번 써보면서 이 프로그램을 한번 익혀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용자 정의형 정의 자료형 활용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추상화 그 다음에 상속과 구체화라고 나와 있죠. 이 부분은 우리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다룰 내용 중에서 하나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왜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프로그램은 객체 지향이거든요. 이 객체 지향의 특징 중에 하나가 추상화 그리고 상속과 구체화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하게 체크만 할게요. 상속과 구체화가 있는데 추상화는 뭐예요? 추상화 그리고 상속화 이게 상호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거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추상화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복잡한 문제의 본질을 이야기 이야기 위해 세부사항을 배제하고 중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간략화하는 기법을 바로 추상화 한다. 그리고 상속화 구체화는 뭐냐면 상위 수준의 그룹의 모든 특성을 하위 수준 그룹에서 이어받아 재사용 또는 확장하는 특성을 의미하고 구체화란 구체화가 중요하죠. 구체화란 하위 수준 그룹이 상위 수준 그룹의 추상적인 부분을 구체화시킨 것을 이야기한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여기서 추상화는 뭐예요? 소프트웨어 공학 교수 정보 통신 공학 교수 정보 보안 교수 공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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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라는 교수 이게 바로 추상화다. 그리고 상속화 구체화 이 교수가 무슨 교수냐 라고 했을 때 이걸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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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프로그래밍에서는 상속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 개념 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언어의 특성 활용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스물일곱 번째 기본 문법 활용하기는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